지금부터 양압기를 쓰고 이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처음 하는 날이라서 되게 어색한데 잠이 잘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실제 느낌하고 촬영을 해서 보는 것도 달라서 한번 해봤는데요 다른 사람이 양압기 쓰는 걸 여러번 봤어도 제가 쓰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저걸 쓰고 자기는 참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쉽지 않더군요 제일 힘든 것은 공기가 계속 불어 들어오니까 목이 계속 마르는 거예요 코도 마르고 목이 말라서 자꾸 기침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깊은 잠을 못 잡겠더라고요 이게 보험이 된다 싸다 해서 그냥 섣불리 도전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심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자는 게 위험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한번 해보시면서 어쨌든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적응을 하셔야지 그냥 코골이 있고 목 좀 있으니까 양압기 쓰면 된다더라 해서 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양압기 쓰실 거면 정말 큰 맘 먹고 꼭 써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도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